트롯 크롯! 욕 때문에 살아 내가 그대만의 휴게소 인생길이 막힐 때 휴게소 후니웅이와 원플러스원 어떤 느낌이실까요? 진짜 시작도 안 했는데 기빨려요 앉자마자 아 오빠 진짜 원플러스원 선배님 옆에 앉을까봐 너무 걱정을 많이 했어요 여울들 흘러 흘러가는 내 마음이 야 반은 비주얼로 먹고 가네 반은요? 반은요? 반은 반은 뭔가요? 또 노래가 너무 좋다 노래가 너무 좋다 이 노래 뜰 것 같습니까 이병철씨? 야 이거 뜨겠는데요? 오빠 집에 놀러와 사랑하는 우리님과 놀고 싶어라